지금부터 OOS를 등록하는 절차를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절차는 등록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현재 이래요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서버 오너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서버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놔야 돼요 그걸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서비스마다 다 달라요 등록하는 방법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secret 그리고 authorized, redirect, url 이 세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클라이언트 id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식별자 id라고 할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 secret 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id는 외부에 노출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노출되도 하지만 클라이언트 secret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엄청난 보안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authorized redirect urls 라고 하는 것은 authorized은 권한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소스 서버가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authorized code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 줄 거거든요 그때의 이 주소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리소스 서버는 저 주소 말고 다른 데서 요청하면 그걸 무시하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현실에서의 오오스 시스템들은 어떻게 등록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예제 삼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좀 더 감이 오잖아요 자 developers facebook.com은 페이스북의 개발자 페이지 인데요 my apps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보면 new add new app 이라고 되어있죠 자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create a new app id 라고 나오고요 여기 display name 에다가 여러분이 그 자신의 주소를 적는 거에요 뭘로 할까요 open tutorials create app id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 중에서 facebook 로그인을 셋업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우리는 웹을 할 거니까 웹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트를 입력하는 거에요 자 끝났어요 그럼 이제 facebook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ettings로 들어와 보면은 여기 보면 redirect url to check 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물음표 아니 callback 이라고 하는 주소 이런 식으로 이거 유효한 주소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고 save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settings로 들어와 보시면 이 베이직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앱의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앱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 저게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거든요 그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글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앱을 만드는 건데요 셀렉트 프로젝트, 구글에서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오픈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리고 Create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일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엄청 복잡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API 서비스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API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그 제어의 자격을 얻어야 돼요 영어로 자격이 credentials거든요, 클릭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Create credentials라는 걸 클릭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반가운, author, client id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뭘 좀 하라고 되어 있네요 consent screen이라고 하는 거를 이건 뭐냐면 이제 사용자가 인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좀 세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optional라고 되어 있는 건 안 적어도 되고요 policy url 꼭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할 때는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save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저는 일단 외부로 정하고요 이름은 OpenTutorials 이렇게 하고 여기에 authorize it, redirect url이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HTTP 클라이언트 콜백 이렇게 하고 create 주소가 틀렸다고 나오니까 client.oig 이런 거,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자, create 그럼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렇게 노출하는 건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알겠죠? 저는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이거 지워버릴 거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시크릿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OOS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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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